지난 11일부 언론이 행안부를 인용해 대형 재난 시시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여러 유형으로 운영 중인 재난태피소를 일원화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비상구 표지판 도안에 여성 그림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이같이 픽토그램 속 성별을 손질하는 것은 최근 확대된 여권 신장에 대한 목소리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선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비상구 그림은 남자가 아니라 사람 표시다, 여자치 마라고 생각하는 건 시대 역행이다, 국민 혈세 낭비하지 마라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허나 개혁신당 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세금 갖고 장난하면 안 된다면서 저 마크를 보고 남자만 대피하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행안부와 소방청은 공동설명 자료를 내고 비상구 유도 등 도안 변경은 구체적 변경 사항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에 보도된 여성상징 유도 등 픽토그램에 대해 정부의 시안이 아니며 임의로 제시된 것이라면서 추후 디자인을 변경하더라도 기존 설치된 유도 등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설치되는 유도 등에 적용하게 될 예정이므로 예산 낭비 우려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비상구 유도 등 도안은 1972년 5월 13일 일본 오사카시 샌리치 백화점에서 일어난 화재로 118명이 숨진 뒤 일본 정부가 비상구 표시를 분간하기 어려워 피해가 컸다는 판단에 따라 국모를 거쳐 만든 픽토그램인데요. 현재 전 세계가 표준으로 택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1992년부터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할 말이 없네 한편 Malone 해 community 라고 午 aver 遮